이번 시간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일종이죠. 만성기관지염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만성기관지염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COPD의 대표적인 위험인자죠. 흡연자나 만성적인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폐포로 들어오게 되면 기도나 폐포를 다 손상을 시키겠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는 점액층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점액을 분배할 수 있는 셈이 있거든요. 뮤시너스 글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점액층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아니더라도 먼지나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떠다니다가 우리가 숨을 쉴 때 쏙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점액층에 걸립니다. 걸린 상태에서 여기 선모들이 열심히 밀어내는 운동을 하죠. 선모 운동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는 흡연이나 또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사람은요. 이게 아무래도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액셈을 구성하는 세포들이요. 커지고 크기가 커지는 걸 우리가 하이퍼트로피라고 하고요. 수가 늘어나겠죠. 하이퍼플레이지아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점액을 분비하는 거블렛셀의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두꺼워지는 거죠. 점액층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 기도를 좁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경을 감소시키게 되면 기도저항이 증가가 되니까 한 번 들어온 공기가 나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물론 들어오는 것도 힘들겠죠. 나가는 건 더 힘들어지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거기다가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에 의해서 또 선모가 밀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선모가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롱다리였던 선모들이요. 이게 깎여내리면서 짧아지게 되고 다리가 짧게 되면요. 이걸 잘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선모운동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된 점액층이 제거도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COPD 환자 같은 경우는요. 가래를 뱉어내죠. 보통 이제 만성적으로 기침을 하면서 이 기침 안에 가래가 섞여있는 이걸 우리가 프로덕티브 커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제 뮤커스 플러그라고 하는데 어떤 이 기도를 막는 점액이 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 환자에서 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게 좀 더 힘들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게 기도고요. 이게 폐포입니다. 그리고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자 일단 우리 흡기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흡기 때는 흉곽이 팽창이 되면서 흉강이 상대적으로 음압이 됩니다. 음압은 자기 쪽으로 땡겨오는 힘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흉강 안에 있는 폐포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끌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확장이 되고 이렇게 이제 팽창이 되니까 그때 공기가 쑥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O2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흡기 때 생각해 볼까요. 자 흡기 때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됐던 게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폐포에는 탄성조직 엘라스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탄성반동 엘라스틱 리코일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보건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쭈그러들면서 공기를 다시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CO2 같은 게 나가게 되는 거죠. 일단 혈액에서 CO2를 받고 이게 호기 때 쑥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나갈 때 모습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볼게요. 자 이렇게 탄성반동에 의해서 공기를 쑥 밀어내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이 속력이 그러니까 기류에 의한 속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주변의 압력은 기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베르누이 정리거든요. 괜히 이런 말 쓰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속력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면 주변에 있던 기체양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주변에 비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 바깥에 있는 압력이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좁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상인에서는요. 이 폐포에도 탄성조직이 있지만 이 기간지에도 탄성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좁아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버텨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간지에 있는 탄성조직이 일단 공기가 나갈 수 있게 버텨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정상인에서도 이 기도 내경이 호기 때는 좀 더 좁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성기간지염 환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제 폐기종을 따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폐기종의 병태와 만성기간지염의 병태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폐기종 따로 해서 우리가 핑크 퍼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기간지염은 블루 블루터라고 해서 이거를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 검진을 해도 이게 공존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만성기간지염이나 폐기종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종은 일단 주된 병태가 이 폐포 쪽에 있는 탄성 조직이 망가지면서 이 탄성 반동력이 떨어지니까 공기를 훅 하고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 저항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니까 공기가 이 안에 갇혀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만성기간지염에서도 염증에 의해서 이런 게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간지 쪽에 있는 탄성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 버텨주는 힘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인에서도 이렇게 속력이 기류가 이렇게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주변의 압력이 이걸 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도가 좁아질 수는 있는데 이걸 버텨준다고요. 그런데 염증에서 이런 탄성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 더 많이 좁아지겠죠. 그럼 더 이제 나가는 게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루커스 플러그 있죠. 이게 이제 또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죠. 들어오는 것도 힘드니까 결국 O2 공급에 방해를 받게 되면서 저산소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또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나가는 게 더욱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CO2가 혈증에 쌓이게 되면서 하이퍼캠리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과탄산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을 조금 구분해 본다면 보통 폐기종 환자에서는 이게 보통 말기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든 폐기종 환자에서는요. 공기를 이렇게 환기를 억지로라도 시켜서 이걸 유지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기 때 이게 나타나는 굉장히 배드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성기관지염에서는 이 폐기종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부터 저산소혈증과 이런 과탄산혈증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